그 감정은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나는 사람들이 밝혀내려 애써왔던 비밀을 누설하려는 게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그걸 알려주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행복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행복이 있을 만한 곳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 당신은 새 옷 또는 컴퓨터를 사려고 집을 나섰다. 당신은 그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한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한 후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즐거울 것이다. 그럼 이 물건을 만든 사람도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까? 아니라고 확신한다. 당신의 즐겁고 신나는 감정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해보자. 이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당신은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짜릿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감정은 사방으로 넘쳐 흐른다. 당신이 연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혹은 그녀 역시 같은 감정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감정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의 연인이 우주의 반대편 끝으로 간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 감정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오늘 해고됐다. 당신은 짐을 챙겨 참담한 기분으로 회사를 빠져나온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한심한 존재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은 해고 때문일까? 아니다. 당신의 그 감정은 바로 당신 자신 속에 내재해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넌 당장 해고야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직장으로 출근한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진정한 내 반쪽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감정도 새로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의 감정도 해고다 했을 때의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단지 그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그 외에 무엇에건 간에 열중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마약을 계속 찾아 헤맨다. 그래야만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하기 위한 원칙은 바로 순수하게 그 감정을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떤 거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건 당신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단, 한 가지 뒷빔을 하자면 당신이 결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곳, 바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다.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불쾌감, 고마움, 부끄러움, 사랑, 자부심, 동정심, 미움, 놀라움, 존경심, 만족감, 안도감, 죄책감 등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감정이 배제된 채로 이성이 단독으로 먼저 나서는 경우는 상상해보기 어렵다. 감정은 기분과 상상이 혼합된 결과이고 매우 개인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뇌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뇌가 지닌 하나의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감정 그 자체인 것이다. 감정이 없는 인간은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